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식사 시간이죠. 우리 집에 김치가 없어. 아 선배님 이건 내가 친한 거예요. 우리 집이 다음이야. 그거 내놓으라고. 방송 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 저것들은 그지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싸가나. 맛있어요. 맛이 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깔끔하고. 전부. 못 먹이겠다. 5월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만지도 많이 먹고 뭐 중금속 여기다 나비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래서 5월에 집밥에 꼭 먹어야 할 것으로 처리겠습니다. 저 묵을 쏘갖고 쓸어서 햇볕에다 일주일을 애기다리 드셔서 말려. 그럼 저렇게 과자같이 되잖아. 그럼 돋웠다가 출출할 때 재료변형 하루 전날 물에다 불렸다가 이렇게 만져봐서 속까지 다 풀어줬으면 끓는 물에 그냥 살짝 지나가. 그런 다음에 이제 야채 썰어놨다. 이거 볶아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방 먹으면 아 왜 저거 생활하면서 먹지? 근데 맛있으니까. 직접 도토리묵을 쓰고 말리는 과정만 일주일 넘게 걸린다니.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만큼 맛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채소와 고기, 묵은 익는 속도가 다 다르죠? 먼저 따로따로 볶아준 뒤 함께 섞어 다시 한번 빠르게 볶아줍니다. 이제 양념장을 넣고 맛을 내는데요. 이때 묵이 부서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볶아주는 게 포인트라네요. 정성과 손맛으로 완성된 도토리묵 잡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던 별미라는데요. 그 맛은 잠시 후에 볼게요. 40년간 갈고 닦은 내공으로 차려낼 대연정 도전자의 집밥 오늘 그녀만의 독특한 집밥 레시피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과연 역대 최고점자의 명예를 걸고 최강의 집밥퀸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진짜 예쁘셨어요. 졌다. 그게 다야. 깔끔하지? 맛도 보기 전에 손님들의 기를 죽인 배연정 도전자의 집밥을 공개합니다. 하나같이 침샘을 자극하는 압도적인 비주얼인데요. 과연 맛으로도 손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식사 시간이죠. 집밥의 여왕들의 대전제 첫 포문이 지금 열립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세요. 제일 먼저 자, 5월의 계절의 맙상이란 도토리 묵잡채 아, 이거 말린 도토리구나. 도토리를 묵을 쐬서 일주일을 말려. 왜 이거를 5월에 먹어야 되냐. 이제부터 봄바람이 막 불어서 꽃씨를 날려야 돼. 그러면 우리 저거와 상관없이 예, 바람이 불어. 근데 우리가 중금속을 먹어. 할 수 없이 그거를 정화시키는 데 최고예요. 그런데 어찌된 게 다들 별 감흥이 없어 보이네요. 쫄깃쫄깃하지 않아? 먹고 나면 물론 한 번 먹어서는 모르지만 효능은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 번 맛을 봐야 그 참맛을 알 수 있다는 배연정의 도토리묵잡채. 다들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맛을 보는데요. 이번에는 제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성미씨? 근데 이것만 계속 먹어야 돼요?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이제 그걸 드셨죠? 앞에 이게 보이죠? 아, 이럴 또 떡갈비 아닌가? 아니요. 옛날에 이걸 러비안이라고 그랬어요. 러비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연탄 뿌려야 돼, 고여야 돼. 근데 연탄이 없잖아. 없잖아. 석수에 해가지고 석수에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여름에 우리가 이제 5월에 막 생성되는데 이게 나물만 먹고 살면 그러니까 그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인 수락상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하나씩 가져가보세요. 근데 너비안이가 아니라 떡갈비에 가까워 보이죠? 어쨌든 고기를 찰대다진 뒤 밑간을 해주고요. 충분히 치댄 후 예쁘게 빚어줍니다. 빚은 고기는 마늘을 볶은 기름에 구워주는데요. 고기의 잡내를 잡고 더 깊은 풍미를 내기 위한 배연정씨만의 비법이라네요. 마지막으로 잡고 면까지 올려주면 배연정표, 너비안이가 완성됩니다. 호평을 받았던 메인 요리 도토리묵 잡채에 이어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수들의 대결답게 시식의 순간마다 긴장감이 흘러넘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집밥 손님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에 닦는 순간 삶을 돋았어.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 너무 달면 질려서 못 먹고 너무 안 달면 고기 맛이 나서 못 먹는데 달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게 그냥 쑥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욕할 뻔했어. 진짜로 진심으로 언니 왜 이러냐고 밤이 난데 이건 다 손님으로 다 지신 거죠? 다 지었죠. 왜냐하면 이거를요 나는 가서 가로우면 쇳가루가 싫어요. 미세하게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유 들어가요. 자사쿠제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고기 장사하잖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끼리 부딪치니까. 아니 그럼 이거를 고기를 이렇게 다 다진단 말이에요? 내 칼은 보실래요? 일부러 안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오이소박이 맛있다. 이거 좀 짜주세요. 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죠? 이게 옛날에 왕반들이 먹던 거예요. 어디 가? 네? 고발하러 가? 아니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남의 집이래. 신경 쓰세요. 아니 성미씨 밥 먹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김치가 없어. 아니 성미 이건 내가 진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 그릇 갖고 온 사람이 임자지. 그렇지 말고 먹고 나서요. 그릇도 갖고 와야지. 나도 갖고 와야지. 싸버리면 못 먹어요. 언니. 우리 집이 다음이야. 그래서 이거 내놓으려고. 그럼 내가 만들어서 가져갈게. 내가 싸면 되죠. 저기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 부시락하고 전부 다 반찬지 훔쳐간다고. 대결 중인 걸 잊을 만큼 경쟁자도 홀딱 반하게 한. 대현정씨의 손맛 참 대단하네요. 대현정씨의 손맛 참 대단하네요. 방송 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 저것들은 그지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싸가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걸 딱 먹는 순간. 야. 우이소박이어서 얘기 끝나는구나. 시원하더라고요. 깔끔하고. 속으로 생각했지. 저도. 못 누르겠다. 그 밤에 드실 것 같냐면. 마돈나. 아. 이거 궁금했어 이거 진짜. 왜 마돈나 냐. 이게 마돈나. 이게 마돈나.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식으로 구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늘을 튀겼어요. 근데 이 마늘이 원래는. 마늘 너무 튀겼다 시큼해졌어요. 아니 안 그래요. 왜냐하면 먹어보세요. 시큼해졌는데 왜 안 그래요? 잘 먹어요 그래도. 잘 먹어요. 먹고 말은 그래요. 어색하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세 개를 같이 먹는 거야. 따뜻하게 먹는 거야. 고기를 먹으면. 아우 써. 에휴. 이게 무슨. 잠도 못 자고 밥을 계속 터먹이면. 짜세요. 네. 마늘이 너무. 써서 먹어. 마늘은 원래 쌉싸름해. 아니 써요. 아 시끄러. 안 탄 거 먹으면 되지. 왜 굳이 탄 걸 먹으면서 쓰네 다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여기 안 탄 거 있는데 일부러 탄 걸 먹으면서 쓰다 그래. 너 누이네 이 나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야 어제 방송국을 때보다 삶 늙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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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맙다고 그래야지. 네. 언니 다음이 언니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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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대로 그냥 야물딱지잖아. 나 왜 개가 그렇게 신경 써야지. 하하하하하. 고추장 양념을 한 삼겹살과 구운 마. 그리고 마늘의 조화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고추장 양념을 한 삼겹살과 구운 마.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이 돼지고기는 양념이 아주 기가 막히다. 고추장 맛이. 아주 단맛이 그냥. 그리고 석쌀에 구운 것 같은 맛이다. 둘째 구웠어. 그죠? 한 번 구우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름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두 번 세 번. 약간 오븐이나 석쌀에 구운 것 같으니까. 프라이팬에 구운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 거지. 근데 이 마도 구운 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거 괜찮다. 이거 봐라. 마가 이렇게 구워놓으니까 맛있구나. 그런데 거기다 삼겹살이 딱 어울리니까. 얘 봐라. 마늘이 딱 어울리니까. 탔네. 마늘만 안 탔으면 정말 맛있었겠구나. 마늘이 타서 고기 조금 아쉬웠어. 네. 네. 수건자 먹으세요. 수건자 먹으세요. 어머머머. 이 쑥에다가 두부와 고기를 넣고. 수건자. 요즘 쑥 계절이죠? 네. 소금 넣고. 청양고추 넣고. 된장 아주 좋은데. 된장? 네.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원한 맛이다. 기름진 요리들 연이어 맛봤으니. 시원하고 칼칼한 수건자국으로 개운하게 마무리해볼까요? 대친 후 잘게 썬 숲과 두부, 그리고 밑간을 한 다진 소고기를 섞어 완자를 빚어놓고요. 육수에는 직접 담근 된장과 함께 청양고추를 넣어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살려줍니다. 육수가 우러나면 청양고추와 된장찌꺼기는 건져주고요. 완자가 풀어지지 않게 달걀물을 입혀 육수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후루룩 끓여내면 국 한 그릇에 숲 향기를 그득히 담아낸 배연정표 수건자국이 완성됩니다. 봄이면 임금님도 즐겨 드시던 음식이었는데요. 과연 그 담백한 맛을 잘 살렸을지 궁금합니다. 호평이 줄을 이었던 오늘의 밥상 마지막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소고기 완전 꼭 어때요? 쑥이 계란이랑 얘네들이 이 안에서 눈이 맞았네 쑥 향이 생각보다 그죠? 되게 연해 나는 쑥 때문에 이 고기 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질 줄 알았는데 쑥 쑥의 맛이 생각보다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국물이 국물이 기가 막히다 시원하네요 소고기 시원하고 구수하고 약간 향기롭기도 하고 매콤한 맛도 있고 이게 오묘하다 국물이 이거 진짜 끝내준다 국물이 와 완전히 너무 잘하신 게 이게 이렇게 계란만 묻었다가 잘못 뜨면요 퍼짐이 아니라 떡지거든요 근데 붓지 않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가연이가 잘했다면 잘한 거니까 음식을 맛있게 빡 끝